5월 1일 됐습니다. 이렇게 하나, 둘, 셋 꾸질꾸질 해네요 세는데 이렇게 꾸질꾸질 해서 다음 타자 어디 있어요? 다음 타자.. 이렇게 막 나뭇잎 흘리고 다니네 이분이군요? 그지 그지 편해요 발도 닦아야 되겠고 마냥 좋대는 모아온 듯 이분이 헬리 이제는 돌로박스를 알아서 가치 까니가 무서워 까니가 겁이 나요 알겠어 알겠어 이제는 하나 더 이낼건지 돌로박스 봤다보니까 자 1월달 새해 돌로박스 한번 고미제리한테 왔습니다 이번달은 1월에 가서 건강관리를 위한 저품들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건 뭐야? 세리 그 젤이 웃기다 이거 보자마자 세리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은 곰제리 수건이에요 수건이에요 다 좋지 곰제리 수건 없었는데 짱이다 이걸로 이제 오늘 곰제리 발 시커만 것 좀 막 아침저녁으로 산책되고 새해니까 좀 깨끗하게 씻읍시다 좋아요 하무스골 만두꿀 꼰제리 이거 먹고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으라고 오 이거 너무 좋아 오 꿀이 들어간 귀세정세야 마누카 꿀 요거 캐비어 렌... 렌틸콩 캐비어? 오늘 한번 한 상 깨끗하게 씻고 떡국 먹고 한 살 먹어보자 후치민 아직 그거 먹어봤자 나오지 않네 우선은 깨끗하게 새해맞이 씻고 나서 떡국 먹을 거야 알겠어? 떡국이랑 요거트 우아 깨끗님 오셨어요? 깨끗님 아우 때가 많으시네 왜 때가 많으실까 때가 왜 이렇게 많으실까 근데 가만히 있어 깨끗이 꼬질꼬질 빨리 와 자 쫄아 뜨거울게 응 그럼 겁. 찹쑤. 퀘. 쑤 다음 타자 기다리고 있어 너 다음 타자야 그렇죠 무너자 그리고 머리 씻고 깨끗했어 또 얌전해, 체리 한 번도 안 들어갔고 아고 착하네 털어주세요 옳지 곰제리 한 살 더 먹어야 되니까 떡두 너무 귀엽다 살짝만 데껴주세요 젤리 알겠어, 젤리 빨리 먹고 싶나봐 한 살 더 먹는 게 뭐가 좋아, 젤리 깨끗은 얌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살 더 먹으면 더 얌전해지는 거야 젤리도 얌전하게 앉아있다 이제 곰제리 나눠줍니다 이제 곰제리 나눠줍니다 그릇에 그래도 젤리가 많이 얌전하게 기다리시네 말도 안 돼, 갑자기?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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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제리 좀 식으면 해줄게요 예쁘게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살 더 먹으려면 원래 그런 거야 완성됐어요 곰제리 떡국 곰곰 곰곰 곰이 찡그리 곰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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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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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하게 된다 아는 거 아냐? 이리 와, 지옥한 거 아냐? 왜, 왜, 세장가능한 거 왜 생겨서 좋구만 이제 뗄 수가... 자기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아, 나, 뭐, 한창간 전에 곱스 가져도 뭐, 제발, 한창간 이리 와 흐흫 아는 거 아냐? 정신이 나왔나 fresh and sweet 아는 거 아냐? 젤리 아가서 먹으시다 아가서 먹으시다 아가서 먹으시다 아가서 먹으시다 아가서 먹으시다 아침밥 먹으시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꼬림이 잘 갔다와! 형아 좋아해! 아!